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쪽판왕 족발과 보쌈입니다. 정수리를 때리는 극강의 빨간 맛. 직화 불족발과 마라 불족발입니다. 먹방 경력이 90년차랍니다. 한 사람당 총끼 이상은 다 먹을 수 있는데요. 이 대결을 진다고 하면 먹방은 이제 하지 말아요. 나 지금 홈쇼핑 보고 있는 것 같아. 나 지금 시킬뻔했어. 와, 허무 맛있어. 족발 한 세트 주문할게요. 우리 이제 큰일 났어. 이분들을 어떻게 비교. 정말 우리 귀한 영상 보고 있는 겁니다. 오, 한 입. 동갑니다. 동갑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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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